그리고 44번을 보게 되면 44번은 관측 평균 시간이 5분입니다 관측했더니 평균 시간이 5분 객관적 레이팅법이네 그죠? 객관적 레이팅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 1단계 평가 개수가 0.95 2단계 조정 개수가 15% 여유율이 20%일 경우에 표준 시간을 구하라 그랬네 표준 시간 표준 시간은 우리가 스탠다드 타임이라고 해서 표준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면 관측 평균 시간이 있죠? 관측 평균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관측 평균 시간에다가 1단계 평가 개수가 있죠? 그래서 1차 평가 개수가 있고 그리고 곱하기 1 플러스 2차 평가 개수가 있다 그죠? 2차 평가 개수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게 이제 정리 시간 여기까지가 정리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표준 시간을 구하려고 하면 곱하기 1 플러스 여유율 이렇게 된다 그죠? 여유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관측 평균 시간이 5분이었고 곱하기 1차 평가 개수가 얼마냐면 0.95라고 돼 있다 그죠? 그러면 0.95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곱하기 1 플러스 2차니까 2차가 얼마냐면 2차 조정 개수가 15%였죠? 그러면 0.15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가 정리 시간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그리고 여기에서는 묻는 게 스탠다드 타임 표준 시간을 묻고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여유율이 20%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0.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6.56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객관적 레이팅법에 대한 공식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그죠? 공식 자 4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는 부품 A의 사용량은 하루 3천 개입니다 하루 3천 개 평균 준비 시간은 0.51 콘테이너로 돼 있다 그죠? 콘테이너로 돼 있습니다 0.51 콘테이너고 그리고 가공 시간은 0.31 콘테이너로 돼 있죠? 그리고 콘테이너 한 개에 담을 수 있는 부품 A의 수는 30개입니다 콘테이너에 담을 수 있는 게 30개고 안정 개수 알파는 25%로 되어 있습니다 25% 이렇게 돼 있을 때 간판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부품 A를 위한 필요한 간판의 수 그러면 필요한 간판의 수는 하는 거는 총 우리가 하루에 사용되는 걸 몇 개의 콘테이너가 필요한지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하루에 사용되는 게 3천 개라 그랬잖아 그죠? 3천 개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콘테이너 당 거기에 보면 준비 시간이 0.5니까 0.5에다가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공 시간도 있죠? 그리고 0.3이 될 것이고 한 콘테이너 당 몇 개가 들어가느냐 하면 30개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30개 여기에다가 안정 개수를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곱하기 안정 개수가 25%니까 1 더하기 0.25 1.25가 되겠죠? 1.25 이거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몇 개가 나오냐면 100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계산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형태가 조금 달리해서 나왔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번을 봅니다 46번을 보면 다중활동 분석표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용도, 용도 거리가 먼 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효율적인 작업조를 편성합니다 작업조이라면 다중활동 분석표에서 작업조 이렇게 나오면 강 프로세스 차트라는 게 있었죠? 그것도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미세동작 미세동작은 아니죠 미세동작 이게 틀림없는 부분이다 그죠? 기계 혹은 작업자의 유휴시간 단축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한 명의 작업자가 담당할 수 있는 기계 대수의 산정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한 명의 작업자가 담당할 수 있는 기계 대수는 몇 대까지 담당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작업자 기계 작업 분석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은 문제 자체가 작업관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작업관리 작업관리에 나오는데 작업관리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죠 뭐가 있냐면 방법연구가 있고 방법연구 그리고 작업척정이 있습니다 작업척정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방법연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고 최적의 방법을 찾고 나면 그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표준 시간을 구하는 게 목적인 작업척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법연구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 작업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처음에 큰 덩어리로 이제 공정이 나오죠 그죠? 공정분석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보다 작은 작업분석이 나오죠 작업분석 그리고 뭐냐면 이것보다 작은 동작분석이 나옵니다 동작분석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다중활동분석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라고 했을 때 작업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큰 우리가 카테고롤을 보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세동작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거는 동작분석이 동작분석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털린 거는 답은 2번 이렇게 조금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47번을 한번 봅니다 47번에 보면 지트에 관한 문제다 그죠? 즉시생산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관한 설명으로 털린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산의 평준화로 작업보화량이 균일해진다 맞죠? 균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 준비시간 맞는 얘기죠? 가끔은 요 지문도 알고 있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횟수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옵니다 횟수가 아니고 시간 맞는 얘기죠? 단축으로 리더타임이 단축될 것이고 간판이라는 부품인출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입력자료로 재고대장, 주일정계획, 그리고 자재명세서 이게 들어가는 거는 뭐죠? 이거는 우리가 지트 시스템하고 상관없이 재고관리대장, 그리고 주일정, 대일정계획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재명세서가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MRP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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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